박은식 선생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박은식 선생께서 역사는 국혼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신 나갔다 하면 뭘 합니까?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혼나간 사람이다. 아니면 얼나가 얼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면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국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얼리 살아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신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이 과연 국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될까? 그리고 뜨뜻하게 우리의 역사와 정신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보면요. 저의 소신은 말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혼이고 국혼이면서 개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그 국가 간의 바탕이 되는 개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집안의 족보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강연을 다니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한국인이면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한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부분도 반드시 그 문제,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저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은 정체성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데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의 첫 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우리 역사는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는 절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배워야 될 목적도 없는 것이고 정체성이 없는 교육이고 뿔이 없는 민족인데 그런 역사관을 심으는, 그런 사관을 심으는 역사책을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우리 뿔이, 긍지를 심어줄 것이다.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은 역사교육의 부재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많이 보는 것이 이번에, 2, 3년을 돌면서 느끼는 것이 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을까. 여기서 거꾸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모든 것의 핵심 민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차이나 중국인들, 인도인도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면, 미국 교포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포 사회와 그 사회와의 차이점은 뭐냐. 그들은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면. 그러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미국의 국가에 영향력을 줘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운동력으로, 그 주민족으로 가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쉽게 말한다면, 어디 어느 지역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 이후로 그 한국인들은 안 보인답니다. 어디로 가, 이사 가서 어디 살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뿔뿔이 다 터져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민족의 국가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그 민족이 영원히 자리로 할 수 있는 길을 가는데 한국인들은 거꾸로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로벌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사와 민족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공부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이 글로벌하다는 식으로 그런 의식이 해외에 나가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세대들이 느끼는 고민이 바로 거뭄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분이 아예 직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없다. 이렇게 참 마그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한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네요.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든가 한국인이면서도. 어쩌면 역사교육이 부재해서 그런 사례를 찾고 계신데 아무래도 자긍심이 부족하다면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육받아왔던 식민사관이라는 그런 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외국 다른 사례를 본다면 특히 유대인들을 비교한다면 극명하게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난다 보거든요. 어느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참 나라 없이 근 천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 정착을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왜 어떻게 생겼을까? 그 수많은 오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됐을까? 그것을 본다면 결국은 역사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끝까지 국가가 나라 없어서 쫓겨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자기 나라 역사인 구약과 그리고 선주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모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본다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과거 안타까운 순간이 대한민국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의 국가 간 부재하고 연결되었다고 보는데요. 참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한국에 벌어진 것이 과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자세하게 된다고 OECD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간다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선택과목으로 돌려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근 20년을 갔는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옛날에는 30년을 한 세대를 잡는데 요즘은 10년만 하더라도 세대 자체가 바뀝니다. 근 20년 동안 한국사를 안 가르쳤다는 자체가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념전쟁으로 가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근본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이걸 다 이렇게 만들고 단순한 이념이라든지 자기 취미 성향에 의해서 국론이 분일되는 경우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때의 그 사건으로 국사를 선택으로 돌렸다는 그 사건이 지금 이런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거는 아무래도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든가 또 식민사관 속에서 나타나는 당군 성조를 하나의 신화로 치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던데 이건 어떻습니까?